자 Q. 자 전기기관차를 소개합니다. 전기기관차 작은게 큰 전기기관차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. 에어컴프레셔로 해 가지고 구동합니다. 이게 이 전기기관차는 작지만 전후준이 가능합니다. 레버가 있죠. 이 레버로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포지션을 딱 맞춰주고 자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. 자 돌아가네요. 자 그러면은 포지나무 해 보겠습니다. 자 액션 자 이수로 됩니다. 자 전기기관차 자 전후준도 가능합니다. 아 재밌네요. 자 이상입니다. 빠이빠이